오늘의 고민은요. 여윳돈이 생겼는데 대출을 갚아야 하냐 혹은 투자를 해야 하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한 사연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빚부터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빚부터 갚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혜원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어요. 소장님은 사람들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소장님 자산은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많지 않아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으면 관리가 어려울 텐데 많지 않아서 나름 원칙에 입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민을 주신 이분 사연을 보고 나니까 제가 소장님도 혹시 대출이 있으실까? 그거 궁금하네요, 진짜. 누구나 은행에는 한두 개씩 대출이 있거든요. 저도 있고요. 그리고 소장님은 자산 관리하시니까 되게 관리 잘하시고 그러니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금리 프리 없으세요? 당연히 대출이 있습니다. 저도 뭐 주담대, 신용대출 그리고 신용카드도 쓰고 있고요. 쓰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빚이 나는 절대 빚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도 대부분 신용카드는 쓰고 계시고 그다음에 휴대폰 할부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소소하지만 다 빚입니다. 사실 빚 없이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이 됐는데 잘못 활용해서 나한테 독이 되면 나쁜 거지만 제대로 잘만 활용하면 대출도 상당히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자체가 나쁜 거다,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빚이 있다니 제가 좀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그런데 이게 빚이 대출이, 빚이 말고 대출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그렇죠.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길게 봤을 때 내 자산을 불려줄 건전한 대출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런데 내 자산을 깎아먹기만 하는 소비성 대출이다라고 한다면 나쁘다, 나쁜 대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이런 나쁜 대출에는 리볼빙이라든가 아니면 카드론 이런 대출이 될 텐데요. 여윳돈으로 대출을 갚을지 아니면 투자를 할지 오늘 고민이라는 이 사연, 과연 어떤 상황인 건지 조금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맞벌이 중인 결혼 5년 차 40대 부부입니다. 2억을 전세 자금 대출로 받아 5억 원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직을 하면서 퇴직금 4천만 원을 받게 됐어요. 매월 찔끔찔끔 갚다 목돈을 상환할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아니, 엊그제 또 아내가 저를 들들 복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아휴, 여보, 우리 이번 달 생활비 남은 거 또 이게 다야? 대출 갚고 나면 뭐 남는 게 뭐 있나요. 또? 아니, 다달이 이자만 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오바야. 그거 찔끔찔끔 갚는다고 해서 이자가 그렇게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당신 진짜. 여보, 여보. 전세 보증금은 어차피 우리 돈이잖아. 아워머니. 그냥 저금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지금 그거 그냥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투자했어봐. 여보, 그 이자 갚고도 남았어요, 지금. 난 말이야. 빚이 있으면 잠을 못 자는 성격이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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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모두 남의 돈이라고 털금한 곳에 빌리지 않고 살아온 대쪽 같은 집안 대대손손이라고. 누군가에게 빚진 마음으로 불편하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아휴, 대쪽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 금쪽아, 뮤지컬 좀 그만해. 어디 가서 그 금리로 돈 못 빌려. 대출도 자산이야, 여보. 아, 이럴까 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번에 퇴직금 나오는 것도 다 상원할 거야. 여보. 아, 아내와 저는 정말 복권 같습니다. 너무 안 맞아요. 빨리 대출을 상원하고 전세금을 오롯이 제 것으로 만들고 싶은 저와 차라리 그 돈으로 투자를 하라고 꼬시는 아내. 아니, 대출이 2억인데 저축이며 투자가 무슨 말입니까? 저희 아내를 설득해 주실 수 없나요, 소장님? 야, 이거 저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거 아리송해요. 너무 안 맞네요, 두 분은. 우리 그냥 생각에는 빚부터 갚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지금 뭔가 그 돈을 좀 굴려서 더 좀 생활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자는 거죠. 그런데 뭐든지 할 때는 아내 말을 들어야 얘기해서. 우리 상식은 이제 또 아니구나.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집이 잘 굴러간다 뭐 이런 말이 있긴 합니다만. 남편은 그동안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대출 상환을 했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모여서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소장님, 이 사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남편분은 빚을 지는 걸 끔찍이 싫어하시는 성향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들 종종 뵌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대단한 분은 3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나는 신용카드 한 번 써본 적이 없다. 정말 누구한테 돈 빌려본 적도 없다라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빚도 현명하게 잘 활용하면 우리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우리가 현금을 100% 주고 집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듯이 적절하게 빚도 잘 활용을 해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에 비해서 조금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빚을 갖지 않고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빚 내서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상황에 맞춰서 이 두 분이 더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끼리 이런 돈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다르면 많이 싸우고 그럴 것 같은데 돈에 대한 생각이 좀 비슷한 사람끼리 잘 만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돈에 대한 생각이 비슷한 부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벌고 쓰고 벌고 쓰고 하다 보면 이게 안 맞아. 입장이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어디다 쓰는지 아이가 뭐 돈에 대해서는 안 맞아. 경험담이신가요? 오죽하면 앞서 이제 인서 씨가 복권과 같다. 아내와 너무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그럼 이 사연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결혼을 늦게 해서 40대지만 5년 차 부부입니다. 맞벌이 월 수령액은 600만 원 그리고 5억 원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요. 그중 2억 원이 전세대출이고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잘 보세요. 한 달 상환 금액이 전세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200만 원 그리고 자동차 할부금도 보입니다. 월에 50만 원. 그러면 600만 원 수입 중에서 250만 원 빚 갖고 그렇죠? 생활은? 그런 건데 글쎄 아이들이 있다고 그랬나? 아이 얘기는 없는데. 아이도 아직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아직 없고 어쨌든 빚 갚으면서 이것도 우리 전세보증금을 쌓아가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괜찮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뒤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축은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지금 남은 생활비 350만 원은 진짜 저축 없이 거의 다 쓰고 있는 생활비로 그냥 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축이 하나도 없네요. 그럼 아내분의 걱정도 이해는 되게는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남편 얘기도 굉장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전세자금대출 상환이 저축이다라는 말이 와닿거든요. 결국엔 내 돈 2억을 갚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아내분의 입장도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대출 금리보다 수익을 더 올리게 투자를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누구만이 더 맞는지 우리가 투표를 해봐요. 저는 뭐 바로 듭니다. 빚 갚는 게 재테크라는 남편의 의견을 통해 주시면 남편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빚이 있어도 따로 저축이나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아내의 의견을 찬성하시면 아내. 네. 소장님도 같이 하십니까? 네.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대출 금리가 저축 금리보다 항상 높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을 해서 그걸 따라잡을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이제 투자 실패를 경험해 본 입장에서는 이걸 뭔가 투자하겠다고 댐볐다가. 네. 이게 대보다 배꼽이 더 커요. 안전한 투자는 없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이자부터 갚는 게 맞다고 봐요. 맞습니다. 안전한 게 장땡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남편드니까 괜히 아내 들고 싶네요. 아내? 아내 들고 싶은데. 소장님은 빽빽 돌리는. 아내? 아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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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오? 빚이 2억인데 그거 놔두고 투자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요? 이것도 이제 투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 주식 투자.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조금 흥분을 좀 가라앉히셔야 되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출에는 자산 증식을 위한 좋은 대출이 있고 내 자산을 깜까먹기만 하는 나쁜 대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빚의 유형이라든가 또 이자율 금리 그리고 총 부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분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놓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 한 달에 200만 원씩 갚고 있는 이 전세자금 대출은 어떤 대출에 속할까요? 아니 방금 아내가 말이 맞다고 하니까 좋은 대출에 들어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건 저는 이제 부적절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전세보증금은 내 돈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깔고 앉아 있는 돈이죠. 가치가 사실은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면 돈도 갚고 이자도 줄이기도 하지만 집값이 오르기도 하죠.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도 전혀 오르지 않고 활용이 그냥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세대출을 상환하면 이자만 아낄 수 있는 게 전부입니다. 물가 상승을 생각하면 사실상 계속해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년, 길게는 계속 연장하면서 50년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보통 요즘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보면 3%대 초반, 중반 이 정도가 일반 조회예요. 그러면 상환 기간이 길면 조금 비싸지는 수준이긴 하지만 결코 비싼 대출은 아니라는 거죠. 화면을 보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부가 지금 현재 5억 원의 전세보증금 중에서 2억 원이 대출이라고 하셨는데 전세대출은 대부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한 달에 만약에 연 3.3% 금리라고 한다면 이자로 갚는 돈이 매달 55만 원씩만 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달에 200만 원씩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2억 원을 다 갚기 위해서는 9년, 9개월이 걸립니다.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이죠. 그럼 아내의 말대로 원리금 150만 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내려면 얼마의 수익을 내야 되냐. 우리가 대출 금리가 3.3%니까 그 이상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자를 받으면 세금을 떼잖아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분이 올려야 되는 수익률은 4%는 넘어야 본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연 4%의 확정적인 수익률을 내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다른 상황에 맞춰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은 그냥 쭉 가져가는 거고 2억을 그냥 은행에 지금 5억이죠? 그러니까 그거 깔고 앉는 돈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5억 원 보증금인데 그중에 2억 원이 대출이고 3억 원은 지금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은 그냥 가져가고 그걸로 조금 4% 이상 되는 거에 굴려서 생활자금으로 좀 쓰고 이렇게 가라. 네. 굴리려면 그렇게 가야 되고 대출도 적절히 활용하게 된다면 지금 전세로 있지만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서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또 계속적으로 높은 가격의 집을 계속 옮겨가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억은 은행에 돌려주고 그러니까 주택 살 때 또 대출이 나오니까 그걸 해서 집을 사서 그렇게 가라. 깔고 앉아 있지 말고. 아 그 얘기군요.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는 방법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내 집 마련을 위한 시드머니로 활용한다. 시드머니로 활용을 해요? 네. 지금 결혼한 지 5년 차이시고 앞으로 내 집 마련 당연히 꿈꾸고 계시겠죠. 그리고 혹시 자녀 계획 있으시다면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가실 생각이 있으실 텐데 저는 지금 갖고 계신 자산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거 시드머니 삼아서 주택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5억인데 2억이 대출금이니까 2억 갖고 3억인데 4천만 원이 퇴직금이니까 3억 4천 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출 끼고 해서 집을 사라. 그렇습니다. 시드머니 그러니까 종잣돈 같은 경우에는 내 노력 원금이 100%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목돈을 만들어서 따로 굴리거나 아니면 보통 임차보증금으로 활용하거나 집을 사거나 하는데 현재 사연자님 상황에서는 이 5억짜리 전세 중에 2억 원이 대출이면 이 3억 원이 내 돈이죠. 이걸 시드로 여기에 퇴직금을 보태가지고 집을 사는 걸 추천드려요. 한 달에 지금 200만 원씩 전세자금 대출도 갚으실 정도면 이분들 상황에서 4억 원 정도는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7억 원짜리 주택은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은행에서 2억 빌린 것도 못 갚아서 안달 복달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한테 4억 원을 더 빌리라고 이게 소장님 이분 설득이 될까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아내분 역할이 좀 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투자라고 했을 때 주식 투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집을 사는 것도 저축이 아니라 사실은 투자죠. 부동산 투자의 영역이긴 한데 앞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다. 혹은 주택 마련,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룰 수 있으실 때 대출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한 20년, 30년 이렇게 길게 받잖아요. 그런데 평균 상황 기간이 한 7, 8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 이유는 중간에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가면서 갚거나 대환을 하거나 이런 이유인데 그렇게 중간에 집을 팔아서 조금 더 비싼 집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좋은 환경으로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분들 재정 상황으로는 4억 원 정도에 빌리는 게 적당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대출 규제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거 확인해 보시고 매달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한 달에 이만큼씩 갚아야 돼? 그래, 지금 갚을 수 있어. 하지만 지금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나중에 아이를 낳고도 이게 계속 갚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가장 좋은 건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보금자리론 요즘에 나온 신생아 특례대출 이런 것들 있죠. 이건 금리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다면 이런 것도 대출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 중간중간 우리가 대출 쇼핑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출 쇼핑.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맞아, 맞아. 나도 대출 이런 거 정말 싫어해. 난 부채가 없어. 난 빚이 없는 사람이야. 여기에 자부심을 느끼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만약에 언젠가 내가 부채, 채무가 생긴다. 그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선이 어느 정도인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규제 내에서만 받게 된다면 위험할 건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굉장히 금리가 낮고 집값 대비해서 집이 잘 안 팔리던 부동산이 침체가 됐을 때 90%까지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변동금리가 오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하우스포어가 생기기도 했었는데 지금 대출 규제는 DSR을 놓고 보자면 40%입니다. 즉, 1년 연간 소득 대비 내가 갚고 있는 연간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소득의 40%를 넘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연봉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 1년 동안 갚는 원금과 이자 합계액이 4천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거죠. 이 규제에서만 받는다고 한다면 사실상 굉장히 빡빡하게 대출이 나옵니다. 월급이 500만 원인 사람도 최대한 대출을 받아봐야 4억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다른 대출까지 있다면 이만큼도 대출을 못 받는 거죠. 이 규제 내에서 대출을 받으면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초과해가지고 대부업이라든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출들을 받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대출을 시드머니로 활용하되 연봉의 40%만 하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건 40%까지만. 그리고 이제 사연자님, 사연자 속에 사연 속에 남편분처럼 빚 정말 싫어하는 분들 계세요. 나는 무조건 대출 먼저 갚겠다 하는 분들 있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사실 돈 모으고 이런 것들도 좋은데 심리적인 안정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빚을 갚을 때 갚더라도 이것만큼은 먼저 준비를 해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1순위로 확보해야 될 거. 뭘까요? 이건 뭐예요? 소장님, 궁금합니다. 뭘 확보하지? 정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비상자금입니다. 아, 비자금. 네. 한마디로 비상금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참죠. 비상자금하고 비자금은 다릅니다. 비자금 그러면 비밀자금 느낌이 나는데 이거 환급. 비상금입니다. 비상금이 없이 여유자금으로 전부 다 대출을 갚아버렸는데 혹시나 돈 쓸 일이 생겼다. 그럼 급하게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비싼 금리, 카드론이라든가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비상금은 꼭 확보를 해두셔야 됩니다. 얼마 정도 남겨놔야 할까요? 이게 정해지는 수치 같은 건 없는데 보통 보면 결혼을 안 한 미혼 가정 같은 경우에는 한 달치 내지는 한 달 반 정도의 월급 정도는 비상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요.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다, 3인 가구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두 달치, 좀 많으면 석 달치 정도의 월급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1년 동안 나가는 그런 목돈들이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 아니면 부모님 생신, 어버이날, 이런 경조사비 등등등 해가서 아이들 들어가는데 의료비 이런 것까지 더하면 진짜 두, 세 달치 월급은 금방 들어가거든요. 이 정도는 꼭 확보를 해두셔야 됩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에 대한 솔루션 한번 손님께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자동차 할부금 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전세자금 대출은 원금은 갚지 마시고 이자만 50만 원씩 내시는 걸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50만 원 여유가 생기죠. 여기에서 퇴직금 4천만 원을 합쳐가지고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신규 매수하신다, 이 주택을 사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 원금은 3억 6천만 원, 금리가 3.5%라고 가정하면 30년을 상환했을 때 매달 162만 원을 상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200만 원씩 전세자금 대출 상환하고 있었고 자동차 할부 50만 원, 250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 자동차 할부는 그대로 있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전세자금 대출 200만 원 상환하던 게 162만 원 줄어든 거니까 한 달에 약 40만 원 조금 넘는 여유 돈이 생겨요. 이 돈으로 아내분이 원하시는 저축이나 투자도 할 수 있는 거죠.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이야기 끝으로 해주실까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빚부터 반드시 먼저 갚아야 된다. 저축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는 정답이 있으면 그거대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선택지는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을 살 때는 장기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강한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2억 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길게 받는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내 자산을 모으는 대출이다라는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래에 내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 대출은 적극적으로 받으셔도 되는데 소비성 대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없애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대출 받는 거 좀 꺼리고 이러는 스타일이었는데 은행에서 신용도 같은 거 따질 때도 보니까 대출이 아예 없으면 신용도가 높을 것이다?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아니, 아니요. 오히려 안 올라갑니다. 그래요? 잘 빌려서 잘 갚는 사람이 점수가 높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빌려간 분은 이분이 잘 갚을지 못 갚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점수가 오히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대접을 받으려면 대출을 적당히 이용을 해야 은행에서 대접을 받죠. 대출을 하나도 안 했던 사람은 또 은행에서 대접도 잘 못 받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다고 뭐 무리하게 대출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안 하면 좋죠.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